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1월 8일 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개장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0.01% 상승 마감 코스닥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0.66% 상승 나스닥 0.28% 상승 S&P500도 0.27%로 강하게 상승했구요. 독일 0.83% 상승 프랑스 0.41% 상승 영국은 0.11% 상승했습니다. 아시아권도 양호했구요. 아시아권 보시면 상위종합이 보압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3일 강하게 상승. 하루 쉬어가고 그 다음날도 적절히 그냥 조정권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 별 무리 없겠구요. 니케이 최근에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은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미중 간의 양측 단계적인 고율 관세를 취소하겠다라고 합의했다라는 발언 때문에 상당히 미국 중국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요. 지금 더 추가 하락한 걸로 파악됩니다만 1160원권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 그에 비하면 유로라든지 엔화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엔화나 유로화의 대상인 일본이나 유럽은 제조업을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보자면요.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양호하게 쉬어가고 있고 조정 탄탄하게 그냥 가볍게 받아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구요.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는 반면에 전일입니다. 외국인 1549억 며칠 동안 쉼없이 올라왔던 매수해왔던 코스피 시장은 좀 매도가 나와서 전일 추가 상승하지 못했구요. 저 코스닥은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도 넣으니까 같이 밀린다 이겁니다. 자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됐죠. 이것이 완전 마감상황은 아닙니다. 전일 마감대 상황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어긋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전일은 셀티론 삼형제 상당히 낙폭 좀 있었구요. 한 3%대 가까이도 밀렸다. 그리고 HLB, HLB, 생명과학 등은 상당히 큰 진폭으로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바이오들 진폭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접근하셨다가는 상당폭 단기간에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G가 요망되구요.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부품 관련 주들 전일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약세구요. 수소차 이런 부분 약세입니다. 인터넷 결제, 닥터케이가 전일 제시했던 NHN 한국사이버 결제 하루 만에 7%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구요. 삼성전자를 밑으로 밀고 하이닉스를 당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차의 실현 하루 만에 전일 다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거 챙겨볼테구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주, 통신주가 키맞추기로 올라올거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구요. 낙폭과대했던 마트나 이런 내수, 의류 관련 이런 종목들이 11월 쇼핑을 지속적으로 쇼핑이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11월 동안에 세일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와 발맞춰서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했던 야간선물옵션 시장에서는요. 추가로 더 상승했습니다. 0.52% 상승 마감했구요. 매국인은 441개약 선물 매수했구요. 장중에는 0.9% 까지 가는거 제가 확인했는데 잘 안나오네요. 뭐 좀 이상해요. 자, 어쨌든 양호한 상황이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음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확대되는 옵션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이 시장에 영향력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만 보셔도 선물을 봐도 크게 흐름에 무리가 없거든요. 자, 다우선물도 신국과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고 나스닥선물도 고점 부위에서 약간 매물을 바꿔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에 비하면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전일 제가 방송시에 보면 말씀을 좀 잘못 드렸던데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은 이제 강세 나타나기 힘들다. 주식적으로 자금이 몰릴 강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등락을 거둡하고 있는 유가도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더 올라갈 강성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100 돌파하면서 상승전환 했거든요. 우리나라 물론 여타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 비하면 상승폭이 상당히 미진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MSCI 지수 리밸런싱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업종 간의 불균형도 조금 문제는 있다. 그러나 나쁘기보다는 개선되어 나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기가 내고 있는 쌍그린 매수세 만약에 들어와서 위로 강하게 뚫어버린다면 Very good인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하자면요. 전일 여러분들 아침 방송에서 여기서 21,700원의 매수의견 드렸던 그렇죠? 21,700원 여기서 매수의견 드렸던 NHN 한국사이버결제 여기서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7% 수익 냈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루 그냥 코스로 7% 수익 나면 된 거 아닙니까? 차익실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눌려준다면 다시 재접근 할 겁니다. 상관없고요. 자, 카카오도 카카오도 차익실현 다 하고 나왔고요. 자, 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5만원 간다 했습니다. 15만4천원까지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치가 15만원 넣었거든요. 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장대, 은봉이었는데 끌어땡겨서 뭐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장대, 은봉, 매도 시그널 놓치지 않고 차익실현 잘 해냈고요. 밑으로 좀 주춤주춤하면서 조정받는다면 14만4천원권 정도까지 밀린다면 다시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전일 하이닉스가 그죠? 자, 삼성전자를 미는 모습 보고요. 이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물론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닉스로 들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약간 조정권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했고요. 전일은 시장상에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도 차익실현 잘 해내고요. 8만4천원권에서 다 차익실현 전부 다 해내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니까 아마 짧은 단타 매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와, 오죽게 다 총선하고 오늘 다시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팀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매매, 단타 매매가 유기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시간 내에서 상승 마감 했습니다. 8만3천6백원이죠. 한번 볼까요? 시간에 다닐까? SK하이닉스 8만4천7 8만4천7백원으로 1.3% 또 성공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다?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이 분봉을 보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은봉 밀리고 은봉 밀리는 조짐 보이니 그죠? 아 강한 상승세 조금 주춤하다 이거죠. 조정권이다. 그럼 그것을 그들 두들먹지 않고 차익실은 잘 해내고 시장 상황을 보니까 좀 전에 겹치는 이야기입니다만 삼성전자를 조금 조정권에 보내려는 의지가 보이고 이거 반등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매수하지 않죠. 몇 번 나눠서 매수했습니다만 밑으로 쳐져도 20일권의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아침 무료방송에서도 그렇게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성공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사고 밀릴 때 20일권에서 추가 추가하면 별 무리 없다.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물타기가 아니에요. 우상량하고 있는 종목의 분할 매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지지권에서 매수를 했는데 쳐져서 다시 매수 다시 매수하는 것은 물타기 음련이 다릅니다. 인정되시죠? 출세가 꺾이고 내가 산 매수단가 밑으로 막 쳐질 때 추가하는 것은 물타기 그렇지 않고 무상량으로 유지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것은 분할 매수다. 일단 하이닉스도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은 없다. 셀티레는 좀 아쉽습니다. 전일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천원을 찍고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손절 4분의 3 손절했습니다. 손절 손절 물량 줄여 나가면서 4분의 1만 들고 있는 상황이고 양호하게 시간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또 조금 보입니다만 반등해도 이제 정황권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전일 나왔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렸거든요. 2.8% 막판이 좀 당겨서 그렇습니다만 자 여기 240일권 지지를 하고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어요. 20일권에서 지지한 다음에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 예전에 말이죠. 20일도 지지 못하고 그대로 밀리니까 손절입니다.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반등해도 19만 5천원권 여기 지지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권으로 바뀌는데요. 여기를 양봉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말아 올려야만 셀트리온은 양호한 흐름으로 다시 복귀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면 이제 또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이루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최근에 기관의 우인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죽에 계신 분은 전일 장대엄봉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멀뚱멀뚱 봤다면 결코 잘하는 것 아니다 생각하고 고작 3%인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3%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라가면요 다시 19만 5천원에 다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왜? 추세 복귀하면서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기아차도 4만 3천원권 여기 저항을 뚫었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양호한 흐름으로 우상량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편적으로 여기가 저항권이면 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처럼 현대 엘리베이나 이런 모습처럼 여기 저항권가면 이렇게 밀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남북 간에 그죠? 북미 간에 다시 회동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조금 주춤해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 놨으니까 먼저 하자면 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는 중이고 단기적으로는 8만원 건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로 다시 돌아오자면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자꾸 들어온다. 이거죠. 그 이전에 보실래요? 외국인이 매도세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관은 계속 쭉 사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도 가세한다. 이겁니다. 자동차 섹터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빼고는 포트폴리오 운영할 수 없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갈 강성 높아요. 추가로 올라갈 강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라코리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반납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신세계 강세 그 다음에 호텔신라 강세 그리고 롯데쇼핑 강세 그리고 이마트 단기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 할 수 있을 그 표현은 정확합니까? 갑자기 새벽이라서 지금 헷갈려요. 어쨌든 쇼핑 시즌이니까요. 1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전을 지금 면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구조조정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 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트라든지 유통 이런 이런 쪽 내수 쪽요. 그래서 세일 이번에 할 때 상당히 실적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 높아요.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얼어붙은 것만은 아니다라는게 어느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맞춰 나가야죠. 필라코리아도 충분히 조정받았구요. 충분히 조정받았고 이제 상승전환 하려는 초입이기 때문에 물론 위에 240일과 120일의 장기이동평균선은 존재합니다만 자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고 60일까지 턴하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퉁하고 강하게 만약에 치고 나오는 양봉 시연된다면 이제 상승전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겠다. 자 KMW가 닥터K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긴 흐름으로는 KMW도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 흐름입니다만 어쨌든 5G 부품단에서 KMW는 배제하고 가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넣을 때 잘 빠져넣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겠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닥터K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무너질 때 던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마 설마 했던 것이 15%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이란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60에서 지지받을 거 한번 노려보고 들어간 것인데 그대로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조금 느그럽게 발음이 이상하네요. 너그럽게 가졌다. 이겁니다. KMW는 5G에서 대장인데 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봐야지 한 것이 하염없이 빠져버리니까 손실포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고 잘 빠져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 했는데 그 다음 또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변칙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분명히 MSCI 지수 편출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괜히 길어지니까 10거래일 동안에 편출입 결정하는 10거래일 동안에 랜덤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23일 이전에 만약에 날짜가 정해지면 누가 어떻고 23일 이후에 정해지면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KMW가 가장 편출입 대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약간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게요. 정확하지 않으니깐요. 그래서 KMW는 조금 낙폭이 있다. 그러나 추가 저점에서 추가 추가 하고 있으니 반등만 한번 넣으면 크게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이버 결제는 인터넷 결제 시장에서 아주 강자니까요. 강하게 올라갔고 전일 시장 상황이 코스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끊고 나왔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밑으로 조정받는다면 다시 사놓아야 될 종목이다. 기관에 쌍거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카카온 차익실현 했다 했구요. 우리 또 필승님 갖고 있는 앤디 포스 여기 상황에서 음봉을 크게 무너지는데 대본트로 올리니까 양호하다 했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G3B 엔티도 우리 스마일님 가지고 계시죠. 강하게 랠리 했고 벌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안쪽으로 가볍게 조정받는다면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일 미국시장 유럽시장 강세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이 며칠 조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구요. 좀 강하게 상승으로 랠리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튀케 방송 공유 좀 날려주시구요.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튀케였습니다. 빠이빠이 닥튀케 닥튀케